달랐고 거기에 내 풍경만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조그나 기나요 다 버릴 것 같은 내 심장 밤하늘 함께 날고 싶은 사람 참 예뻐요 이런 내 마음 안아요 갠스 찍어둘지? 참 예뻐요 갠스 점심 먹고 나는 다 사는 것 같아 나는 2번 사진놈 받았어요 5천만 원 받았어요 5천만 원 받았어요 우선 우리의 사건은 조용히 있어요 성원은 다행이죠 빨래는 어제가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을 잊게 할 오늘입니다 나완 다른 사랑